자 자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3교시죠 자 이제 주택건설 절차로 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절차를 보겠습니다 어떤 여기 있는 요약서 요 내용들을 정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요 합격에는 아무런 문제없다 하시고요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요 책을요 한 5회동만 하십시오 5회동 하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원하시는 점수는 아니어도 70점 이상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숙지하시고 다 10분 보시면 한 85점 이상 나올 겁니다 자 주택건설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건설 절차 이렇게 하죠 주택단지입니다 단지 건설은 일반적인 건축이 아닙니다 단지는 건설사업이죠 종합적인 건설사업이다 단지 건설사업입니다 주택건물의 건축뿐 아니고 각종은 부대시설에 설치도 필요하고 복리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각종 어떤 간선시설 설치도 필요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도 단지 안에 합격이 될 수 있다 이것들 종합적인 사업이다 종합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주택건설은 사업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주택건설사업자들만 할 수 있어요 건설사업 아무나 못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는 법에서 허용되어진 사업 주체들만이 할 수 있다 이것들이 주택건설을 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축이 아니고 건설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계획서를 성인을 받으면 공사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할 때 받는 검사의 명칭이 뭐냐 그럴 때 사용검사를 받는다 사용검사를 받고 합격되어지면 해당 그 세아파트 등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사업자가 법에서 딱 정해진다 이들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나옵니다 해서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등록사업자보다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어딥니까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관로 2번에 비등록사업주체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관로 2번에 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비등록사업주체에서 공공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볼게요 공공사업자들 공공사업주체가 있다 공공사업자들 이 공공사업주체는요 따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국가기관들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한테 위임 받아서 만든 회사 있죠 토지주택공사가 있고 서울시 하우스공사 등에서 지방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토지라 부르는 공공사업자들 따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공익법인 공익단체 공익법인들도 참사랑 등의 이웃 실천을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게 해준다 해서 공공사업자입니다 따로 요건을 안 갖추어도 사업자가 누구냐 시행사 시행사가 된다 해서 하청을 주면 되니까 요건을 안 갖추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국지토지공익법인 공공사업자입니다 그 내용이 먼저 2번의 1번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앞페이지로 갑니다 앞페이지에서 앞페이지 갑니다 이것들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들이 주택사업을 합니다 민간회사들 민간자들 민간인들 민간회사에서 한다 할 때는요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들이 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규모를 불문하고 큰 회사이든 또 개인적인 사업자든 간에 관계없이 등록한다 등록해서 한 데서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가 아니면 다 등록을 해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등록은 말입니다 요 등록은 국가한테 한 데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요 할 때 특히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그 사업 등록해야 되는 사업자의 대상은 또 어떤 사업자이냐 또 할 때 요건이 무엇이냐 이것이 딱 나옵니다 등록 대상은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곧 나옵니다 주택건설 사업객으로 보는 사업객 승인받는 규모는요 원래 원칙은 한 번에 건설할 때 30호 30세대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이상을 한 번에 공사할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포함되고 덕분이 아니고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하는 대상은 말입니다 한 번 더 물론이고 연중 연간 연장 연간 한 개 두 개 집을 넣어도 연중 연중 20호입니다 20호 20세대 이상을 연중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할 때는 다 등록을 한다랍니다 연간 20호 그런데 이 경우에 좀 더 혜택을 좋아가지고 완화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요 도시형태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30호 이상 연중 건설할 때 등록을 한다 이렇게 완화시켜줍니다 뿐 아니고 대지조성공사를 할 때 그 조성되는 면적이 연간 1만 저고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는요 둘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연간 연간 연중 한 개 두 개 집을 지어도 합쳐서 20개 넘어가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해놓아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요건을 갖춰야 사발하게 등록을 받아줍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요 법인사업자라는 표현은 안되죠 법인사업자입니다 자본금이 필요해요 요 자본금 조건을 보는데 법인사업자일 때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주택건설사업하는 개인사업자도 있어요 개인사업자들 개인사업자는요 본인의 자산평가한 금액 본인의 어떤 주택 또 토지 자동차 다 합쳐가지고 자산평가한 금액이 6억 이상이 될 때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인 기술인 사람 인력도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요 주택건설하기 위한 목적사업일 때는 건축 관련 기술인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 또 대지조성공사하는 사업일 때는요 토목 관련 기술인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같이 할 때는 같이 할 때는 각각 다 한 명씩 필요하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사무실 필요한데 사무실은 사무 운영할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필요한 넓이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시면 등록하지 못한다 해서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자도 같이 또 확인해 주십시오 뭐냐면 일단은 미피피파라고 합니다 미피피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과 피한정후견과 파산선고 받고 복근 안 되신 분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이요 모든 범죄가 아니고 이법 주택법에서 잘못되거나 또는요 부정수표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 되어진 날부터 2년까지는 하지 못하게 제안하고요 또 해당 행위 집행 유예기간 중인자분들도 안된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피피파 2년 유예 또 보시면 어떤 사유로 등록이 말소가 되었다 말소되어진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못한다 말소 2년 그래서 요 분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피피파 2년 유예 말소 2년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법인사업자 중에서 임원들이 이런 분이 있다 그분 퇴임하시키면 사바르지 못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요 사항들 확인하십시오 자 일대 넘어가시고 또 다음 장을 가보시면 그러면 말소 말소란 사유가 있다 말소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칸이 나와 있습니다 말소 사유가 또 참 많이 있어요 또 말소뿐 아니고 정지처분 사유도 있습니다 근데 말소 중에서도 반드시 어무적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사유 두 가지는 또 알아두십시오 어떤 경우냐 하면 일단 처음부터 거짓 부정 등록을 했다 할 때 말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또 요 등록증을 대여하다 확인되었다라면 또 말소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또 5번 보시면 또 말소나 영업증이 처번되면 바로 사업을 못하느냐는 아닙니다 이미 사업객 성인을 받아놓은 사업들은요 입주자 분양도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한 입주 보장을 위해서 이미 사업객 승인받은 사업이나 착수한 사업은 할 수 있다 그 앞으로 신규 사업만 못하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소나 정지가 처번되어도 이미 착수한 사업이나 사업객 승인받은 사업은 그 입주자들의 안전 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하게 감독하여서 계속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5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이러한 요건들은요 계속 유지한다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일정시간마다 보고를 하게 합니다 국토당관한테 보고를 다 하게 합니다 국장관한테 그 보시면 이 연간 보고사항이 있고 월간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연간 보시면 이행이 나와요 이행이 딱 나오죠 나오니까 영 두개가 나옵니다 영 두개 그래서 보시면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 영업실적 그 다음에 인력 보유 현황 이것은요 연 단위 보고사항이고 월 단위 보고사항은요 월 이것을요 딱 바꾸면 비업처럼 딱 보입니다 뭐냐 분양에 관한 계획과 분양 실적을 또 월 단위 보고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관로 2번 소개해 보시면 비등록 사업자에서의 공공사업자는 이미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공동사업자도 있어요 세 번째 또 남은 세 번째 세 번째 보시면 공동사업한다 했어요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당당합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보시면 누구냐 하면요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보시면 주택주합을 또 설립했다 주택주합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주합은 또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고용자 고용자 회사에서 사원들을 위해서 회사 아파트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요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 돈이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단독 등록을 해서 단독 등록해서 사업을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망할 수가 있어 그냥 망할 수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분들은 단독도 가능하지만 다른 등록되어져 있는 다른 사업자 다른 기승회사들 다른 어떤 건설 회사들 불러와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독도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도 할 수가 있다 선택이다랍니다 공동으로 사업하면 따로 등록 안 해도 공동사업자로 본다 간주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을 딱 했어요 조합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합은요 한 번만 사업해서 입주하면 해산할 조합인데 한 번 사업 때문에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민간회사인 등록사업자 불러와서 조합 아파트 같이 공동시행을 할 수가 있다 공동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합도 보시면 적어도 500세대 700세대 800세대 규모가 큰 사업장은요 삼성건설 대우에서 해줍니다 규모가 100세대가 안 돼 80세대 70세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요 좋은 회사에서 눈길도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저기 이름도 없는 건설자가 붙어서 하답을 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규모 작은 사업장일 때는요 주로 LH 아파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 아파트인데 규모 작은 사업장은 좋은 일군 회사가 안 오니까 이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사업을 해줄 수가 있고 또 뿐 아니고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LH, SH 아파트 등과도 같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에는요 국가는 공공사업자에 개혁하지 않는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와 지방공사만 그렇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LH가 뭡니까? 한국토지공사, SH가 서울시 하우스공사, 서울시 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공동으로 하면 같이 공동사업자로 본달합니다 그런데 고용자 고용자는요 고용자는 단독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고용자는 중업원을 위한 좋은 목적이지만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따로 등록 사업자를 설립을 한다 또 만들든지 또는요 불러와서 같이 돼요 그래서 삼성에서 삼성건설 또 대우에서 대우건설 또 현대에서 현대건설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자체적인 물량이 참 큽니다 이럴 때 따로 만들지 않고 자기들 회사 내에서 내부 그리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따로 회사를 만들든지 불러와서 공동으로만 사업을 공동으로만 사업을 이때는요 하여야 한다 업무를 부여합니다 업무를 부여 그래서 딴 곳은 공동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용자 이때는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요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하여야 된다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니까 이런 부분 체크를 또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입니다 이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공동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을 할 때는요 시행요건이 보다 더 강화된다랍니다 보통 사업보다 더 강화됩니다 강화되요 강화된다 강화되는 요건이 무엇이냐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주체들 그래서 요 전체를 표현할 때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 등 하면 주합이나 고용자가 말합니다 다 포함됩니다 요들이 주체가 되는 자들이 주택을 건설할 땅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확보는요 100%입니다 100% 다 확보를 딱 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도 주택조합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랍니다 도시의 계획적으로 한 사업이다라는 의미가 팜이 되어있어요 이런 계획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업일 때는 혜택을 주어서 95%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 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확보한 그 대지 확보한 요 대지에 보시면 설정되어져 있는 다른 각 담보권 등의 기타 각종 어떤 재단권 등 각종 어떤 다른 권리 등 권리를 전부 다 말소 말소에 돼요 말소에서 소유권만 딱 있어야 된다 일단 또 세 번째 보시면 함께 참여하는 요 사업자가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행정청 말고 또 공공기관 말고 기타 개인 사업자와 함께 할 때입니다 이때 등록되어진 다른 사업자와 같이 등록 사업자들이 같이 공동사업할 때도 요건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또는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업자들에 한해서 공동으로 하게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함께하죠 순탄하게 하느냐 막 싸웁니다 서로 경비 부담이라든지 서로 이권침해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동사업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분쟁에 대비한 협약서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공동사업에게 승인 내어주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이어서 나오죠 자 등록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뭡니까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시행사에서 하청을 줍니다 그런데요 등록사업자들이 하청을 주지 않고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직접 하청을 안 주고 자체적 사업을 한다 이 말은요 직접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한다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한다 이때 시공을 동시에 하고자 할 때는요 요건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등록할 수 있는 이 요건 등록할 수 있는 요건 이뿐 아니고 실제 시행까지 시행사의 요건인데 시공사의 요건 시공까지 하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요 등록할 때는 법인사업자 자본금 3억원 개인사업자 6월입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는요 자본금 요건이 보시면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일 때는 자본금이 3억 말고 5억이 필요하다 시공할 때는요 개인주택건설사업자일 때는 10억 이상의 자산평가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화시킵니다 요것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시행할 때 등록할 때는 기술인 인력이 각기 한 명씩입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는요 기술인 인력이 합산해서 합산해서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요것도 같이 체크를 또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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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안에 주택건설한 실적을 딱 보는데 합산해서 합산 합산해서 100세대 이상 실적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만이 직접 시공까지 하게 해주겠다 해서 요 시공요건이 있다 따로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런데 요겁니다 직전 5년 합산 100세대 이 요건만 갖춥니다 이 요건만 갖춥때는 말입니다 생강기 시설 설치가 필요 없는 5층까지 5개층까지 5개층 뭡니까 5개층까지 이하만 시공을 하게 해줍니다 생강기는 6개층 이상부터 6층 이상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강기가 설치되는 6층 이상짜리 주택건설을 하고자 할 때는 또 추가적인 요건을 또 묻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일단은 6층 이상의 주택건설 해본 실적 실적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이거나 또는 또는 또는요 보시면 직전 5년 말고 직전 3년간 직전 3년간 연평균이 아닙니다 합산에서 합산에서 300세대 이상 실적을 갖추고 있을 때 한해서 6개층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게 또 강화시킨다 요것도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시공할 때 규모입니다 시공규모 시공규모입니다 규모가 또 제한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곱하기 10배까지의 규모가 제한받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요 자본금 곱하기 5배까지만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어떤 범위에서 또 제한된다 이 사항까지도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편에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까지 해서 나오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주택의 건설 2장 01번 문제입니다 자 주택사업자 등록 관련되어서 관로 빈칸을 채워라 되어있습니다 연간 등록 보시면 연간 몇 개입니까? 20표죠? 연간 20표 이상이다 20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저흥미터 이상이죠 어떻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02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사업자 등록 설명입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본금 3억 원 개인은 자산평가이고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은 국장한테 한다 국장한테 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그런데 등록 말소 결격 사유 보시면 말소는 2년입니다 2년 주택관리사는 취소 3년이죠 말고 이 쪽은 다 말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X입니다 또 4번 보시면 말소가 말소 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처분 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가 말소를 하여야 하는 사유다 해서 필수 말소 사유에서 5번 더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등록일격 사유죠 미피피파 2년 후에 말소 2년 해서 틀린 것이 3번이죠 바로 집행 종료 면제 2년까지죠 3년이 아닙니다 3번 X씩 알아야 됩니다 4번 문제를 또 잘 봐주세요 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지 무엇이냐 1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시공을 하려면 자본금 기준은요 법인 사업자는 5억이죠 10억 아니죠 개인이 자산평가의 10억입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네요 2번 보시면 또 등록사업자가 최근 5년간에 100호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 기본 어떤 시공요건 맞는 표현이죠 또 3번 보시면 위의 경우에 요금한 가축이 5개척이야만 지을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최근 3년간 300세대의 실적이 있거나 하면 6, 7개척 이상은 또 지을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규모 보시면 자본금 개인사업자 5배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10배 10배 차이점이죠 이것도 지금 5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갑니다 다시 05번 문제를 가볼게요 오른쪽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질문 통과하시고요 2번 보시면 주택조합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 네 맞죠 조합도 단독으로 할 때는 공동으로 할 때는 따라할 필요 없지만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해서 2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은 X의 이유가 뭐냐 라고 하니까요 X의 이유가 뭐냐 하면 등록은 국정한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X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1번 문제였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아니죠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선택상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3번 X고요 4번 X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주합이 국가와는 공동으로 못하죠 등록 사업자라든지 또는요 지토지와 공동이지 국가는 공동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보시면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고 하는 상이죠 그래서 X가 된다 주십시오 6번 문제 볼까요 공동사업할 때의 시행요건이 무엇이냐 공동사업의 시행요건 강화된 요건 이것을 가지고 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3번이죠 지역과 직장주택 조합일 때는요 등록사업자가 아니죠 앞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서 토지 소유자 주택 조합과 고용자가 대지에 소유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토지 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부터는요 주택 조합편이죠 조합편 조합편은 또 따로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 조합편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편 가지고도 한 문제는 꼭꼭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